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치기 소년.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구영배, 판매대금 대부분 프로모션에 썼다. 남은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던 게 뭐냐. 대체 그럼 우리한테 받은 돈 어디다 썼습니까? 어디 씁니까?였었죠. 어제 그 의원들의 질의가 국회 정무위에서 쏟아졌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300억은 인수한 금액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0억이 들어간 겁니다. 400억 지급했다는 거죠? 무슨 돈으로 지급한 거죠? 지급은 그때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 그룹 내에 있는 자금이 판매대금들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판매대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시 400억 낸 거잖아요. 그 판매대금은 정산에 주어야 될 판매대금 아니에요? 이 돈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현금으로 주고 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판매자의 정산대금의 지원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인수한 데 쓰여진 자금은 미정상금을 이용해서 썼다고 오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닙니까? 위시 인수한 데 400억 한 달 동안 유용했다고 하셨죠? 그거 하시고 한 달에 갚았는데 그 400억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럼 위시에 유보된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횡령에서 미정상금 이용해서 기업 인수하고 그 기업 내부에 있는 돈으로 다시 갖다 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통의하지 않습니다. 판매대금 있지 않습니까? 크게는 1조 원까지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 지금 받은 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회사에 자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그 돈을 대부분은 사실은 프로모습으로 쓴 거입니다. 지금 구영배 대표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는 사실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미정상금 어디다 썼습니까? 혹시 미국에 있는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면서 인수 자금으로 여기 있는 돈 갖다 끌어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는데 처음에 이동석 의원님. 그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랬다는 얘기죠? 라는 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상금을 그래서 인수할 때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유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번복하는 사태가 이뤄지는데 이게 사실 그 이유가 이게 자금의 운용이 언제쯤 그쪽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판매대금이 언제 회수가 됐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의 사태를 보면 이게 지급 완료가 됐어야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지급을 연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게 소비자들이 얼마나 불신을 얻고 계속해서 불신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것은 지금 티켓몬스터 그리고 위메프의 직원들이에요. 저는 이분들 이게 지금 현황을 보니까 560명 그리고 1800명 총 2300명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표가 나와가지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지급 대급을 못 받는 그런 피해자들은 얼마나 답답해할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이동석 위원님은 대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잘 모르고 나와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걸 보는 직원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한 건지 잘 알아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의원들이 꼬치꼬치 캐묻는 부분이 장현주 변호사님 그 부분입니다. 다른 데로 기업을 확장할 때 문어발로 지금 인수를 다른 하나, 위시라는 데를 더 샀다라는 거죠. 그때 여기에서 받은 팀원 위메프의 미정상금을 갖다가 끌어다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를 물어보는 이유가 갖다 끌어다 썼으면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집중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업이 기업이 가진 돈으로 외국 기업을 사고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경영 판단이겠지만 그 자금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만약에 그 자본들이 그러니까 판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줘야 되는 정상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외부 글로벌 기업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원래는 판매자들에게 곧 돌려줘야 되는 돈, 그렇다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횡령이라든지 배임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구영배 대표는 처음에는 그 부분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한 달 안에 그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번 정상금 미지급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지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했을 때 그 자체로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돈을 갚거나 변제를 했거나 이것은 양형의 참작이 될 뿐이지 범죄 성립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마 금감원에서도 이런 사태들을 들여다보고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혐의들 그러니까 이 대금들 그러니까 기업을 살 때 판매 그 대금을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 그것이 만약에 정상금으로 지급을 했다면 정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미정상금을 갖다가 돈을 썼지만 금방 한 달 안에 갚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미정상금, 정상금 지연 사태로 이어진 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일단 갖다 썼을 때 이미 범죄는 발생을 한 거다. 범죄는 완성이 된 거고 갚았던 말던 이거는 양형 참작의 여부인 거지 범죄가 안 된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일단 돈을 갖다 썼다는 거죠. 그럼 오케이 갖다 썼으면 이걸 다시 상환한 미정상금을 정산할 지금의 지불 능력이 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능력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아줄 돈이 어디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고 얼마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걸 왜 답변 안 하고 자꾸 다른 말 돌립니까? 그걸 답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룹에 있는 것은 맥스 지금 80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00억이 맥스가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정산자금으로 바로 쓸 수 없다는 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1조 원 가까이 피해가 있는데 그걸 800억밖에 없고 그것도 지금 당연히 쓸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로 나눠서 묶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에서 동원 가능한 시재가 얼마냐? 개인 사재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 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죄송스럽게도 그룹이 갖고 있는 부분이 또 그 자재 차 부분에서 우리가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그건 800억인데 바로 이 부분으로 다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회사에 투입을 했습니다. 38% 갖고 있습니다. 38% 다 동원하실 수 있으세요? 100% 동원을 제가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에 다 내놓겠습니다. 지금 구영배 대표가 정상화 자신하고 있는데 고정자산 중에 재평가할 자산 있습니까? 재평가받을 만한 고정자산이 있냐고요? 고정자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갖다 정상화를 하죠? 돈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자본 투자할 회사도 없을 것 같고 사적 재산 출현할 것도 지금 사실 말해서 거의 없는 것 같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죠. 구영배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당장 맥스 최대한 800억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갖고 올 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재산 다 내놓을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재산 얼마 있는데요? 그랬더니 재산 없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최소영 의원님.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배째라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뭐 있습니까? 본인 갖고 있는 거 재산이 자기 재산도 있다고는 했어요. 초동에 아파트 한 7, 80억짜리 하나하고 현금 한 1, 20억 있는데 토탈 많이 봐야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의 고정자산 800억이 있다는데 그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지금 돌려줘야 될 게 2,60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한 6개월 이상 있으면 1조까지 돌아올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이걸 당장이라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지금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어제 이렇게 빌빌 돌리다가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6개월만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상을 시켜서 해결하겠습니다. 이 얘기라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자본 잠식 상태 회사가. 그리고 무려 2년 전에 팀원과 이베프는 이미 벌써 자본 잠식이 한 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협약에 대한 MOU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더 잠식이 됐어요. 그런데 또 6개월 기회를 달래요. 이거 여기에다 물건 판 업체들, 이걸 산 소비자들, 공중분해된 돈,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상식선으로 그런데 저는 진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6개월도 기회를 달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있고 그러니 기회를 달라고가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말하자면 이커머스 방식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일 수 있지만 뒤에 이면에 거르는 플랫폼 업체, 아무 근거도 없는 업체들만 배불리는 봉이 김선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가 이 많은 수많은 피해자들 살려볼 테니 6개월 기회 달라.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 돈 주면 내가 다시 살려놓겠다. 파렴치하죠,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배째라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피해는 발생을 했고요. 그럼 이 피해 규모가 얼만큼인지 좀 명확해져야 이 규모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거고 뭔가 수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저 이거 표로 좀 정리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정산 금액 현재 피해가 5월분만 따졌을 때 현재 금융당국이 발표한 게 팀원 위메프 합쳐서 2,134억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팀원 위메프가 두 달 뒤에 정산을 해줘 왔다고 해요. 그동안 이 얘기인즉슨 5월 거가 2,134억인데 아직 6월 것도 줘야 되고요. 7월 것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업계 추산으로만 돼 있죠. 업계 추산입니다. 명확하게 잘 몰라요. 추측헌데 다 합치면 5,6,7월 1조 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직접 또 물어봤습니다. 피해 규모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얼마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액을 지금 추산조차 하고 있지 못해요. 5월만 2천억 정도, 5월 미정산금만 2천억 정도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5천억이 될지 1조가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부영배 대표님, 지금 피해 금액 얼마로 추산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제가 집중해왔던 거하고 그것을 각사...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모르십니까? 정확한 대략 금액도? 보고받거나 한 부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아니,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일주일이 넘었으면 내부적으로 회의도 했을 거고 1차적으로 우리가 포커스했던 것이 지금 여행 피해 금액이 얼마냐 제가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는 500억 플러스 1,500억, 한 2천억 정도 되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보고를 받지 못했다.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합니다. 윤경우 위원님.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 피해 규모를 모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팀원과 위메프, Q10이라는 저곳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금융당국, 그다음에 저 팀원, 위메프에 지금 인터파크 커머스, 그리고 AK몰까지 같이 합쳐져서 기업 결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선 좁게만 보면 AK몰이나 아니면 인터파크 커머스에도 소비자와 판매자에서 피해자들이 아마 속출하지 않을까. 최소한 지금 불안에 떨고 있겠죠. 더 한 발 멀리 가면 이게 시장 전체를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5,600억 긴급 경영자금, 그다음에 신용관리기금, 그다음에 기업은행 동원해서, 그다음에 여행 지원해서 5,600억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시장의 불안이 지금 잦아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금융업을 영위한 곳이잖아요. 쇼핑몰이라는 게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기업을 인수를 하고 그 이후에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는데 실제 하는 행위는 금융에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금융당국이 뭐하고 있었느냐. 최근 몇 달 사이에 10% 할인해주는 깡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결과에는 손 놓고 있었느냐. 또 하나, 팀원, 위메프, 그다음에 AK몰, 인터파크 커머스까지 합치면 그 자체만으로 1조 원의 괴물이던데 이 1조 원의 기업 결합을 공정위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인가를 해줬느냐.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정말 우리 개개인의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에 관리 감독을 하는 정부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다라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국회가 늦었지만 정무위에서 회의을 열었잖아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흔들리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는다.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정부당국,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게 단순히 기업 하나가 경영 잘못했다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구멍이 여러 개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두면 안 된다. 정무위회의 했으면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영배 대표가 처음으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겠지, 뭔가 대비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왔겠지 했는데 물어보니까 계획은 없는데 6개월 시간을 달라고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의원들이 그냥 금감원에 바로 질의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구영배 대표는 자금이 없다고 계속하는데 자금 추적을 지금 금감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자금 확인 중이고 사실은 저희가 가급적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계속 보여준 행동이라든가 언행을 볼 때 사실은 상당히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말에 대한 신뢰는 지금 많이 하지 못하고 자금 추적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시기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검찰의 수사의 의뢰를 주말 지나기 전에 이미 해놓은 상태고 네, 이복현 금감원장이 양치기 소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쟁이의 대명사죠. 그런데 양치기 소년 같은 면이 있어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장 변호사님. 강한 불법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흔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금감원에서는 자금 추적을 했다는 걸 보니까 자금의 흐름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으로서는 불법을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겠지만 당연히 자금 추적상 불법에 의심이 든다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횡령 배임 혐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대금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돈인데 그것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유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사기 혐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기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돈을 주지 못하는 게 단순히 민사상으로 채무불이행인 경우도 있지만 애초에 돈을 받을 때부터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기망한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기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회사가 자금 경색이 있고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혹시 인지하면서도 판매 계약도 유지해왔고 그리고 판매 계약을 그리고 이 판매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돈을 지급해 주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서는 사기, 횡령,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마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이 국회 정무위를 보고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도 나왔느냐, 장변호선님. 사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같이 들어봐도 알고 있는 내용도 없고 따로 대안을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나왔느냐. 그 나온 얘기인 즉슨 혹시 구속을 우려해서 나온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제 구영배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충실히 답변을 하기 위해 나왔다라면서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제 국회에서 했던 어떤 답변들이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마치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그냥 참석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벌써 지금 금감원에서는 수사도 의뢰를 했고 출국금지까지 된 상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영배 대표와 그리고 티모 위메프 대표는 본인들을 향한 수사, 당연히 경제사범으로서의 수사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회 차원에서의 긴급 현안 질의 같은데도 참석을 하는 것이 앞으로 수사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국회에 참석한 의도 자체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봤을 때는 국회 현안 질의에 참석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혹시 앞으로 있을 신변에 관한 부분, 특히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게 참석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됩니다. 사실 지금 수사가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후속 가능성도 사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안이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티몬 위메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개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음 들어보고 오실까요? 아까 인터파크나 AK몰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AK몰의 내부의 직원들의 전원에 의하면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파크나 AK몰은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대표의 목소리죠. 얼굴은 안 나왔지만 구대표, 그럴 가능성이 있다. AK몰, 인터파크도 미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동석 위원님 지금 이게 회생신청을 넣은 거거든요. 회생신청을 넣었는데 이게 회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AK몰,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AK몰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샀다. 그러면 언제 또 이거를 판매자는 회수할 수 있는지 이 여부조차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의 사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내놓는 내부적인 회의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1년의 사태가 왜 이런 상황까지 번졌느냐. 지금 일각에서는 나스닥 상장을 위한 어느 정도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출을 부풀리고 어느 정도 매출을 통해서 상장을 통하는 그런 과정의 길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Q10 대표가 38%의 지분을 매각하서라도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겠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이 38%의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게 은행이 담보를 잡을까요? 아니면 개인에게 이거를 팔 건데 이게 돈이 5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200억 내놔도 저는 살 사람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앞으로의 1년의 사태가 이게 Q10이 기업의 이미지 상실이 굉장히 극대화됐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상황들을 좀 정리해서 회의를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댓글로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설마 또 세금 투입되는 건가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지금 Q10 자체로는 돈 나올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잠식이 된 상태에서 그럼 이거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지금 세금이 투입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냥 두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견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